올봄 여수 해녀들의 망사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거침없이 뛰어든 바다. 물살을 가르면 이내 고요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봄바다를 먼저 찾은 손님은 봄해상. 검은 성계도 한자리 차지합니다. 망사리에 여수 봄바다가 하나 둘 채워집니다. 겨우 내 꽁꽁 숨었던 해삼들은 단체 봄소풍이라도 나선 걸까요? 해녀들의 숭비 소리에 이끌려 나온 바다의 보물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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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바다를 수놓는 여인들의 자맥질 그 끝에는 언제나 바다에서 물이 기다리고 있죠 경력 40년 박춘예 씨의 망사리가 제법 두둑합니다 엄마 망사리가 가득 찼어요 전복도 잡고 해삼도 잡고 망사리가 가득 차면 마음도 든든합니다 바다의 인삼, 해삼부터 귀한 자연산 전복까지 봄바다의 수확이 화려합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저녁에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봄이 왔어 해삼도 나오고 다 나왔어 근데 어머니 망사리 정리를 왜 이렇게 폼폼히 하셔? 이거 해놔도 내일 또 입력해서 올려놔야지 밥그릇 봄끄릇 자맥질 자맥질과 숭비소리로 바다를 읽어온 해녀들 곁에는 늘 망사리가 함께했죠 해녀들이 깨온 바닷속 봄이 육지로 향합니다 해녀들이 깨온 바닷속 봄이 육지로 향합니다 물 밖에서도 함께하는 박춘예씨 가족 여수 봄바다 맛은 어떨까요? 이게 맛있는 것을 하나 작성해 봐야 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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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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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해삼 물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보들보들한 식감 자랑하는 봄해삼 여수 해녀들의 귀한 보양식이라죠 가을 해삼이 좀 찢고 봄해삼이 좀 얇고 그래 부드러워 어떻게 춤이 어떻게 나오냐고 어떻게 해야 힘이 날까? 막 이럴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가족이겠죠 모처럼 물질 없는 바다 휴일 박준일 씨와 가족들이 큰 맘먹고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 휴일 시작할 때 타보고 2012년? 12년에 타보고 먹고 살려고 바빠 누가 돈 벌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라니까 바빠 안 벌길래 안 먹는 거 아니야? 안 벌고 안 먹지 굶으면 죽어야지 굶어갖고 그냥 안 벌고 안 먹으면 죽었다 그냥 안 벌고 안 먹으면 죽었다 그냥 안 벌고 안 먹으면 죽었어 그래도 언니 벌어갖고 먹고 사는 게 좋지 우리 배가 몇 번째겠다 되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누가 해녀 아니랄까 봐 키불카에서도 오로지 바다 생각 그날이 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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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싸 싸 얼씨 못하는 가슴 요 놈의 봄바람아 우린 안군이 많이오고 서산에 지네 엄마 어둠다둥아이고 목련꽃도 피었고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맨날 이렇게 봄비만 듣겠다 춥지 않고 봄만 됐으면 좋겠어 바다 여인들의 미소가 봄꽃처럼 피어납니다 누구보다 봄을 기다려온 해녀들 내일도 망살이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도 이뻐서 좋고 먹어서 좋고 일석이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응 많이 해봤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춘해시는 잘 안되더라 하하하하 이쁘게 나왔어요? 하하 얼마나 이쁘한가 그냥 생긴대로 나오실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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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